여름에 등산하는 이유, 여기는 구람산이다. 오늘따라 몸풀기에 진심이다. A로 갔다가 B로 내려옵시다. 우리는 A코스로 정상에 오른 뒤 B코스로 하산해서 원점 회귀한다. 거리는 약 5.5키로. 아침까지 많은 비가 와서 그런지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다. 아, 근데 물 들어가면 춥겠는데? 알았다. 안 춥게 이뻐다 뛰어올까? 그럼 뛰어왔다 오자. 3층부터 끝까지. 등산로에도 계곡물이 넘쳐 우린 아이처럼 물 밟으며 신나게 올랐다 신나게 올랐다 신나게 올랐다 신나게 올랐다 우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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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구람산은 등산로에 나무가 우거져 한여름에도 그나마 시원하게 등산을 할 수 있다. 이 구간부터 정말 힘든 오르막이 시작된다. 힘든 구간이 끝나고 나면 정상까지 500미터 능선길이다. 정상 도착 전 탁 트임 뷰에 시원한 바람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었다. 능선길을 신나게 뛰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다. 마지막으로 하자! 끝까지! 하나 둘 셋! 여기밖에 없어요, 100포인트에서. 아까 거기가 더 났죠. B코스로 하산한다. 가자, 가자. 조심조심. 타시면 안 돼요, 타시면. 혼난다. 조심조심. 하산길은 다치지 않게 조심히 내려간다. 비 온 뒤라 하산길이 좀 미끄러웠지만, 계곡 물 밟으며 하산하는 그 즐거움이 힘듦을 다 잊게 해 주었다. 우와! 이 만나길! 우와! 조심조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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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다, 나 왔다! 조심조심! 마지막까지! ksi! 으아앙 우리가 오늘 등산이 신났던 두 번째 이유는 화산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로 바로 앞에 있는 돌담집은 계곡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첫 번째 주목은 아아! 헤헤 like a river in the Cajun rolling down the waterline 워우우우! 워우! 기름 국가에 대한 편집 와 완전 빼네 고맙습니다. 시원하게 몸을 식혀주고 먹는 맥주 한잔은 정말 꿀맛이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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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